아끼는 내 차 사고팔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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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링컨 컨티넨탈 10세대 3.0 프레지던셜 AWD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거리는 65,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요리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래쪽도 살펴보시면 본래쪽, 관리상태 좋아 보이네요. 범퍼쪽 전방센서, 전방카메라 있습니다. 측면 휠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5.75로 거의 70% 가까이 남았고요. 사이드미러 측면 카메라 있고 컨디션 양호하네요. 두어 쪽 볼게요. 두어 쪽의 문구 보이지 않습니다. 이열 휠컨디션, 생활기스 있는 부분들 확인 부탁드리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5.11로 65% 정도 남았네요. 후면부, 휠 램프 끼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도 잘해주셨네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 링크 쪽의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고습도어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두어 쪽의 문구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의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65,698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실게요. 뒤쪽에 전동 핸들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차선 이탈 방지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 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마사지 기능까지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왼편에는 전자식 파킹 들어가 있고요. 위쪽 살펴볼게요.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도 잘 되고요. 그 앞쪽으로는 ECM 룸뮬러 블랙박스 하이피스 있습니다. 앞쪽 살펴보시면 HUD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 주차 보조 기능 들어가 있고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아래쪽에 핸들 열선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습니다. USB 단자 시가찍도 이용 가능하시고 컵 홀더 2개 마련되어 있고요. 뒤쪽 살펴보시면 리어커턴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ER로 이동할게요. ER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습니다. 보시면 가운데 컵 홀더 2개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AV 시스템 조작도 가능하시고 뒷자리도 열선 통풍 시트 있고 오토 에어컨입니다. 리어커턴트 조작 버튼 들어가 있고 썬드포도 조작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 시트 볼게요. 네,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쪽 살펴보시면 뒷자리도 전동 시트 마사지 기능 들어가 있고 후석 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열도 썬루프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 눈 볼게요. 엔진 눈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하고요. 냉가스 조금만 더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효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화보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화보 점검 시작할게요. 두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쭉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링컨 컨티넨탈 10세대 3.0 프레지던셜 AWD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